네, 간밤 미국에서의 FOMC 영향을 좀 받아가면서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있진 않습니다.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6% 이상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도 좀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BM, 에코프로, 삼성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고요. 특히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강합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HLB까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보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상승불 포착이 되고요. 건설기계 장비 쪽, 그리고 원전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조사 쪽에서도 LG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에도 보면 지금 한국전력 1.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인터넷 쪽은 좀 빠지고 있네요. 카카오가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특징주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에서 특징주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또 많이 자금이 몰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테마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한 이틀 정도 정말 많이 오르다가 오늘도 장 초반에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일부 종목은 지금 급격하게 또 빠지면서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결국 페라이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중요하지만 모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터 안에는 자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자석 안에 들어가는 그 주요 재료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난다는 히토류인데 지금 미국이 계속 치열하게 중국과 뭔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게 히토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 개발 혹은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미국은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페라이트 코어를 써서 히토류 대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에 흥분을 하게 된 거죠. 또 우리 시장에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이라고 하면 가장 매수 심리와 시장의 체력이 강하게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가 성공할까?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테슬라가 정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 물량을 줄까?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판단,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더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투자 관점에서 과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과연 물량이나 품질을 테슬라가 만족할 만큼 생산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라이트 테마 자체는 그만큼 우리 시장의 지금 배터리 2차 전지, 이쪽 성장에 대해서 그만큼 모멘텀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발 이슈가 하나의 어떤 시장의 테마로 형성된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10%까지 쭉 지금 밀렸고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쭉 밀려 있습니다. 유니온 머트리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차익실현물량이 나오면서 빠르게 지금 오름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 테마주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건설 기계 장비 쪽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건설이라던가 재건, 복구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해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 상승세, 추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다른 테마 종목만큼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종목의 상승 이유는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관련된 종목을 많이 바켓도 했고 그 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지금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집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집 짓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가에서 붙은 게 광산 개발, 공장 플랜트 이런 것들의 건설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요가 지금 지역을 불문하고 다 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간에서 또 국내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절대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POD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원래 밸류가 낮으니까 그 할인 요소를 감안해도 낮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에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 말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추경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뭐 신규 매수도 괜찮아 보이지만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을 필요가 있겠고 뭐 작년 연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즐겨야 될 때다. 아직은 차익 실현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얘기 주셨고요. 신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 설정을 잘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인데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부진한 실적은 안요.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들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1분기 성적표가 좀 아쉬웠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매출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연이 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요? 네.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이익 자체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거죠.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을 반영해서 이미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놨는데 그거보다도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테마주도 급등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2차전지 쪽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전혀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주가도 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낮춰놓은 실적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안 좋았던 실적이 작용한 것이고요. 연을 포함한 지금 금 같은 아연을 재료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 중에 하나인 연이 안 좋았다? 그건 핑계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 일단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이나 이런 기금속 가격은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연 가격도 일단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재련 수수료도 회복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구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금속 쪽에 재련 가격이 중국 쪽의 이슈와 더불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분기 실적의 악화는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2분기서부터는 반격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엘지어학과 함께하고 있는 한국전구체. 저는 앞으로 누가 제일 전구체를 잘 만들까? 아마 한국전구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적으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정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그런 부분도 실적에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1분기는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금과 아연의 가격 추이도 나름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련 수수료도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 2분기는 다르다. 앞서 저희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아까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부산물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계속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매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올해 1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물량 축소도 작용을 했지만 흑자전환을 할 것으로 봤던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의 S&P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은 게 부담 요인인데 아마도 2분기부터는 호주 쪽에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매출은 굉장히 정체 양상인데 매출이 정체 양상 속에서 흑자전환한다면 물량이 늘었을 때는 흑자의 폭도 더 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개별 기업의 이익도 봐야 되지만 연결이익도 봐야 되는데 연결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2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본업 측면에서는 분명히 돌아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업 위의 측면에서 또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이익을 계산할 때는 연결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개별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연결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결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2분기에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하반기의 개선 요소까지 봤을 때 그렇다면 2분기부터 이익이 좋아질 개연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본다면 주가는 좀 하염없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때보다 레벨은 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밸류로 봤을 때 한 배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죠. 피비 한 배 이해로 떨어졌던 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때 제외하고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개선될 개연성이 높다면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바닥, 절대 바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바닥 국면으로 떨어진 것이죠. 지금 BPS 기준으로 한 배에서 1.1배 사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추가 하락 확률보다는 업사이드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 높았을 때는 2.5배, 2배 이렇게 갔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하반기 흐름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강하다면 이 종목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조절에 따라서 아연 가격이라든지 아연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저 차트에서 한 중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배에서 1.5배 정도를 한번 타겟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가격까지 반등한다면 저는 60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방에 열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안은 아니지만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그래도 좀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하연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고려하연 얘기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제 또 실적이 나오면서 장중에 11%나 올랐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였는데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주가는 울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저금리 영업을 굉장히 잘했고 또 MZ세대에 맞춤으로 적금도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보다 이익을 개선시킨 것은 딱 한 가지죠. 채권적의 평가의 이익.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낮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가 하락은 이것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컨센서스보다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았던 실적의 핵심 포인트가 방금 언급드렸던 대로 한 300억가량이 채권 관련 이익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차별화된 지점 아까 제목에 차별화된 노란색이라고 했는데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노란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은행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다음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다음에 규모의 성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볼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좋게 볼 이유가 없다는 쪽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년 동기대비에서 늘어난 그런 실적을 나타내긴 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 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렇게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기업의 차별화 전략은 자신들이 단순하게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방점을 찍고 있죠. 그런데 지금 MAU가 늘어나는 걸 한번 보시죠.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성장 속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정도의 느린 속도라면 다른 은행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음 준비된 그림도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이 기업의 여신 잔액 추이를 보시면 기존 은행과 뭐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카카오뱅크는 그냥 은행이다. 그다음에 플랫폼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MZ들의 어떤 트렌드와도 분명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은행일 뿐인데 밸류는 굉장히 비싼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는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최근 시장의 상승과 상관없이 계속 부진했던 거고 어저께 실적 효과 때문에 낮은 콘셉트에 비해서 잘 나온 실적 때문에 하루 반짝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양상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나름 열심히 쓰고 있으나 전혀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저 그런 은행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채가 또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깜짝 실적인데 정말 1일 천하를 기록한 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카카오뱅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자가 표면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분기, 3분기에 우려했던 크레딧 이슈가 벌어지지 않으면 아마 전반적으로 최근에 안 좋았던 은행주들이 한 번 정도는 붐업될 수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별화되지 않은 은행이니까 은행주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준비대행을 보시는 것처럼 연출율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가 지금 가장 빚이 빠르게 늘었고 가장 또 폭발적으로 늘고 연출율도 늘고 있는 그런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MZ에 특화되어 있는 카카오뱅크는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뭘 많이 늘렸죠? 인터넷 대출, 중금리 인터넷 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신용대출 중에. 그렇다면 그 신용대출 중에 중금리 대출로 인해서 그다음에 금리의 베이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연체는 다른 은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수급의 개선도 어찌 보면 이 종목의 주가 하락을 말하고 계속 공매도 했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조금 그 포지션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수가 아닐까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존의 다른 은행들과 별다른 점이 없어서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크레딧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오히려 다른 은행들보다 리스크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목표 가격을 들일 수가 없고 현재 구간에서도 별로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된 노란색 기대를 했는데 일단 오늘 주가는 또 파란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